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서 날아온 똑똑한 정보 이 시간에 함께하면 모두가 시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은 지금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단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이렇게 설 당일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날인 만큼 이런 날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자 오늘은 특히 좋은 날인 만큼 어떤 정책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요? 네 맞춰보세요 잘 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세대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겠죠 보통은 20, 30대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 이거 뭐 굉장히 쉽네요 너무 쉽게 들었죠 청년 맞죠? 맞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이름부터가 일단 좀 희망차입니다 그렇죠 청년이 찾아온다 이 말만큼 힘차고 설렐 수가 있을까 싶은데 지역 입장에서는 격하게 환영하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안양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찾게 되고 또 살고 싶은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아니 오늘 정책은 뭐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지역의 시민들도 귀를 기울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저는 크게 취업준비생, 독립을 생각하는 청년, 그리고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년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청년이라는 말 들었을 때는 그냥 젊은 세대?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뭘까요? 저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청년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철정현 청년지원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함께 들어볼게요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 중인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아니 이거 신선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기업에 입사 지원하려면 솔직히 어학성적은 필수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토익공부를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응시료가 거의 5만원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취업준비생의 입장을 잘 헤아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각 달의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후 서류 심사를 하고 신청한 달에 25일경에 발표가 납니다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가고요 지원금은 그 달 30일쯤에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니 신청한 달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소개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이면 1인당 1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역화폐로 준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석이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 24세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꼭 취업준비생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독립을 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집이잖아요 집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또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독립은 사실 그냥 집 구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뭐 대상이 되는 나이 폭이 넓어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월세를 내고요 그 납부 내역이 확인이 되면 분기별로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신청 기한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좀 자격에 해당이 되고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정말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건 꼭 이용해야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린 정책은 아쉽게도 지금은 종료가 됐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인데요 경기도 청년산업진흥원 최원석 부장님의 인터뷰로 들려드릴게요 청년창업 공모대전은 우수한 청년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 12월 16일에 개최한 행사가 5회차입니다 우리시 청년 창업 정책의 첫 단계로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해커톤과 투자기관을 추청하여 사업화 검증을 하는 스타트업 데모데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선전을 진행하였고 본선과 시상식만 현장에서 필수 인원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로 청년창업 문화 확산과 유망 스타트업 발굴로 우리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수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작년 12월이 5회 차면 올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놓친 분들은 올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져왔거든요 아 역시 올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 아이디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은지 또 투자기관의 시각에서는 어떨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싶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컨퍼런스나 맞춤형 컨설팅도 했었고요 제품 전시나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마무리돼서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안양시가 정말 청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청년이 찾는 안양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도 있습니다 최원석 부장의 인터뷰 계속 들어볼게요 안양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첫 단계로 청년 창업 공모대장과 사업화 컨설팅 사업이 있고 창업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이 있으며 스케일업 안양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 펀드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청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창업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케일업 안양 지원 사업 이건 뭐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요 무료 사무실을 1년 연장해주고 개발 자금과 정착 임대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 펀드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 기업이 실패했을지라도 반환 부담이 없게 과감하게 직접 투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망 있는 청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키우는 사업인데요 무려 921억 원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터뷰 들어볼게요 네 청년 창업 펀드 조성도 제 공약상인데요 제 공약이 당초 300억 원 조성이 목표였는데 921억 원이 조성되어 저도 놀라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를 활용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유망 청년 창업 기업인 블루 100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103개사를 저희가 인정 수혜했습니다 블루 100으로 선정되면 기업 활동을 위한 사무실 공간은 물론이고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자금적인 측면까지 각 기업에 필요한 자원을 안양시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안양시가 지원하는 103개 기업 중에서 최소한 3개 기업 이상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쯤 이상인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께서 공약까지 내세울 정도니까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을 많이 고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청년들은 정말 든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안양시의 도움을 받은 청년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에 살고 있는 30살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세 대출금 이자 2%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활력이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게 함으로써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주거 관련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안양시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취재한 날과 실제 방송시간 간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사이 신청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아쉽고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재작년과 작년에도 진행한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또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이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본인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대 2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대출 추천하고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살려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안양을 찾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소중한 소식 전해준 홍단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홍단영 리포터